아이고 지우야 지우야 맘마가 소파부터 들어가버렸어? 지우야 아이고 어떡해 뭐야 우리 정우가 꺼내주는거야? 정우가 주면 먼지 묻었어 정우가 아빠 주면 어 야 우리 지우 이제 뒤집기 잘하네 지우야 뭘 또 광고를 보고 있어 응? 야 이제 우리 지우 또마의 생명 중에 기겼다 지우야 지우야 아이고 지우야 애벌랜트 가고싶어? 지우야 지우야 애벌랜트 가고싶어? 지우야 지우야 지우야